너무나 많은 옷들이 쌓였습니다 정말 빨리 쌓이는군요 이거 입고 있으면 괜히 그냥 어머 오빠 이거 어머 이러면서 만져보고 싶은 그런 귀여운 자식 플로팅? 어르신 이게 리버시블 양면이거든요 메시바? 양면이요 리버시바 양면 양념 폴리를 뚫고 나오는 매력적인 느낌이 보이네요 이거 혹시 이과세요? 문과세요? 저는 이제 문과인데 문과인데 특이하게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게 굉장히 유니크하네요 이렇게 후드집을 찾으려면 없을 것 같아요 캐리어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내 유튜브를 4년 정도 보셨대 근데 이렇게 제품을 보내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쏠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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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렸어 거렸어 인기가 많나 봐 이 캐리어가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잖아 다 품절이요 그래서 그거 못 보내드려가지고 아쉽다고 메일 써주셨더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쏠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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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쏘 큐 쏠러블리 옷가리도 있고요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 그리고 같이 보내줬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캐리어 뭐 액세서리겠지? 아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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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드러지니까 드러지니까 집에 넣을 때 집에 들어가면은 덮어가지고 보관해 아 이거 아이디어다 이거 진짜 좋네요 자 리복에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SIC랑 콜라보 한 거네 아 이런 거 잘해 SIC가 예전에는 그 루어 낚시 키링도 있던 것처럼 키링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듭니다 이거 지금 페탄이 딱 보니까 여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지금 카모원 스멜이 나네요 넌데였을까 아니네 저도 아닌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예쁘다 근데 예쁘네요 이거 야유활동 하실 때 셋업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 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안에도 메쉬고 감사합니다 리복 SIC 리복 SIC 9.5 9.5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저 구독자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좀 신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수영장에 가면 있는 그런 걸로 해놨네요 이거는 나중에 뭐 여행 갈 때나 이거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패키징 지렸다 바지다 바지 맛집답게 포켓도 있고 지퍼로 코디되어 있어요 이거 근데 완전 헤비웨이트에요 우와 이거 근데 진짜 중량이 미쳤다 예쁘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9.5 땡큐 9.5 이거 어디 뭐 중국에서 온 느낌인데요 우와 이거 심오하게 포장을 해놓으셨네 중국이 아니라 일본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올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나온 잡지인 것 같아요 일본은 확실히 포장의 민족이네요 포장의 민족 맞네요 슈 마스터에 제가 인터뷰한 게 나와가지고 이거 보내주셨습니다 82페이지인가 있죠 네? 맞아요? 72페이지야 아 70인데 내가 80이라고 잘못 생각했나보다 잘 찍네요 네 슈즈 마스터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한번 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즈 마스터 슈즈 마스터 고지마스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프로덕트거든요 네? 다시 한번? 플라스틱 프로덕트 플라스틱 프로덕트 플라스틱 프로덕트 야야야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뜻이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프로덕트는 플라스틱 프로덕트는 이런 거를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진짜 뜻이 좋네요 네 바람막인데 한번 입어보시죠 하늘색이 유행인가봐요? 그래요? 이게 아까부터 계속 이것도 지금 하늘색이고 이것도 하늘색이고 이것도 하늘색이고 한사랑 사나칼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제가 입어서 그렇지 산뜻해요 아니 색감이 굉장히 산뜻해 동의하시지 않나요? 동의합니다 이 찍찍이도 좋은 찍찍이잖아요 이거 알죠? 이거 그냥 찍찍이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살짝 명절 선물 세트 느낌인데요? 엄마 나 성공했어 집에 돌아왔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한번 볼까? 예전에는 치약이었지만 나 스팸마다 왔단다 이 브랜드는 드반이라는 브랜드인데 술 먹다가 만난 친구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진짜 원단 개 좋은 거 쓴다고 제가 설교했어요 뭐라고요? 브랜드 그렇게 하면 안 돼 인마 후드만 만들어서는 안 돼 인마 이재끼들 이거 많이 만들어야지 너 그래서 얼마 팔았어? 그러니까 많이 판 거야 그러니까 이거 원단이 좋으니까 사실 많이 썼나 봐 그래서 그래? 잘하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술 먹어가지고 프랑스오가 좋게 있네요 드반이 또 날았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또 도구동문학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어? 릴리? 예 그래서 불문학과 애들이랑 이제 또 Oh будто 진짜 자기 원단 진짜 좋은 거ους Scripture 너무 고민이라고 안 남아져요? 남겠지 땡큐 두 번 양완이 있나 사랑 배왕 스에게 배기만 노 앙 노 앙 디스 러렛 팝잡이 맿지 안녕하세요 최겨울 님 디자이너 브랜드 루왕입니다 샌드비치라는 컨셉으로 와닷가의 컬러와 비츠룩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컬렉션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기뻐요 체키라운 땡큐 씨리보이로는 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씨리보이 요즘에 저런 셔츠 컬러가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왜인가요? 인기가 있었죠 원래는 단정한 사람들만 입었는데 뽀빠이에서 나오는 잡지처럼 박시한 셔츠에 아 씨리보이로 뒤에도 이렇게 단추가 있습니다 미니벌 속에 포인트 미포 미스퍼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후드 집업인데 깸성 미쳤다 폼 미츄따이 노앙 폼 미츄따이 폼 미츄따이 자수가 입체적이네 샐kehr 실 한 통 썼겠는디? 리버쉬브리에 와우 리버쉬벌 와우 하 어메이징 진짜 노앙 담당장 엠벌 어우 오 저 ey ey lol 이렇게 또 3개나 와 3개를 해봤자 정동균 양재봉 앞에서는 소용없다 안 돼 안 돼 날 하려면 아까 저 일본 잡지처럼 해야지 데이터 한통 다 쓰란 말이야 오 되게 예쁜데요? 와우 디스 이즈 렉시토 이게 엄청 잘 나간대요 이번 연도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쁘네 잘 치네 멋있네요 나는 샛빙 모든 게 다 샛빙 렉시토는 샛빙 렉시토를 걸쳐도 브랜드를 묻는 DM이 와 와 와 와 감사합니다 땡큐 렉시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싱 자켓 원하셨던 분들 품절이 많이 되는 브랜드니까 떼지나요?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오 떼집니다 내가 원하는 패치를 붙여도 된다 아 투윈 아 투윈 아 투윈 알죠 투윈 방향제 넣어주면 되잖아요 야야 야야야 일로와 아 내가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다 하시면 베스트를 입고서 바로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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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지렀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와 잘한다니까 이 브랜드 이야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자수인가요?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했다고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 꽃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요새 나잖아 향 개좋아 땡큐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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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테로인가요? 띠링띠링띠링띠링 띠링띠링띠링 아 DCC 어? 이거 저 기기 잘 입고 있어요 블랙야크 맞습니다 아마 블랙야크 직원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입었을 거 같아요 와우 와우 이것도 핑크 남자라는 핑크 와우 와 그 색깔 묘하네 이걸 안에 후두를 레이어드한 것처럼 자켓이 디자인됐네요 이런 식으로 포켓에도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시원하다잉 좀 덜 부담스러운 핑크네요 덜 부 핑크 덜 부 핑크 덜 부 핑크 그리고 후두는 좀 이렇게 3D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어텍스 코어텍스 땡큐 두 개가 들어있네요 랍프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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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프넥에서 이제는 바지도 만드셔 와우 와우 바로 고개가 떠져 지금 와우 오우 예 엔진유드 부츠랑 체시 부츠랑 합친 것 같은 느낌 랍프넥 랍프넥이 이런 식으로 뭐 더비슈츠나 부츠 이런 거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들어서 나왔어요 남자스럽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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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라 이 코디라스 소재로 만들어진 이 버츠닉스 사운드 루 코디라 딴딴한 거 아시죠 다들? 가방에 많이 쓰는 소재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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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스트랩으로 약간의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뒤축으로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동기씨 이거 맞으실 것 같은데 오우 저런 거 너무 좋아하죠 여름에 개꼬딱 개꼬르르르 딱이죠 개꼬르르르 예 딱 딱 제가 이 르르르르 이게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개꼬르르르르 딱 혀를 부르시면 돼요 열르르르르 죄송합니다 비트 앤 스내 슬랙 슬래닉 만부 소재를 썼고요 대나무는 높은 향균성을 보유하고 자연 친화적인 차세대 섬유입니다 라고 합니다 베스트네 갬성 베스트 이건 긴팔인데 소재가 뱀부라가지고 스페이스 로고가 포켓에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합부집업 합부집업 감사합니다 기본템들이네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직 건재하다 이 말이야 왜 네만 뭐해 건드려나 건드려나 건드려 무사이 되게 예쁘다 보시면은 이렇게 패턴을 짜가지고 지그재그 패턴재도 좌우가 달라요 높이가 그리고 투포켓에 라일론 소재인 거 같은데 립스탑이네요 입술 멈춰라는 뜻인가요? 근데 이거 엄청 가볍네요 보통 군복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잖아요 네, 뭐죠? 하계에 많이 쓰는데 오, 이거 옷 잘 만들었다 이거 개 예쁜데?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군복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원래 옷들 다 군복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버튼도 그렇고 사투리, 이 소재도 그렇고 마! 딱 보니까 이거 우리 집은 사람 같구만! 밀리터리 집은 사람 아니여! 솔직히 집에 오리지널 군복이 두 개 이상 있다 없다! 됐다! 디자이너 말하라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소매를 조절할까, 소매를 조절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옷이 굉장히 유연하고 후웨이에다가 유리팬하고 이건 뭐 저 유도할 때 입어도 되겠는데? 너무 세겠다 감사합니다 뭐? 잼 보라 예 혼내소라 또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동네에서 이러고 다니는 리복이가 있다니까? 탁시 너 살살해라, 애 죽겠다! 죽었나? 리복 많이 보였네 못래 단제라이 단제라 오, 예쁘다 이거 그거 아예 클럽 씨, 봐라! 테니스화다 와, 테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피벗 할 수 있게 보통 이런 운동화들이 테니스화나 농구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축을 아, 이게 끼치니까 이게 끼치잖아 이게 끼치잖아 농구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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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파하고 레이어 타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 뭐지 신발 타실 때 한번 보세요 마지막 녀석입니다, 형님 근데 왜 옛날 마지막으로 에스피 넣어주냐? 박스가 커서 날나 봐 아,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쌓아서 밑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오, 근데 기장감이 되게 귀여워서 레이어드 하기 좋겠다 아, 여기가 뒤에가 또 더 길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레이어드용으로 딱 좋다, 이거 아, 이게 이제 주황색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쯤 되면은 거의 마탱이가 가가지고 네, 이게 셔츠입니다 다음 색이고요 이 색깔의 셔츠고요 여기 로고 있습니다 로고가 올리브 올리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올리브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런, 이런 느낌? 정글 퍼티 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입는 형식이다 뭐 지퍼나 버튼 없고 이렇게 티셔츠처럼 예쁘네 그래서 오늘 한 장장 2시간 동안 옷을 까봤고요 저한테 입어보라고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양재물부에 함께 다음에는 더 좋은 컨디션으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엄청 많이 깎아 보니까 지쳐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아, 쉽시 행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